아우, 이 정녕적인 꽃이 무슨 꽃일까요? 아마닐리스랍니다. 아마닐리스. 아마닐리스 꽃이 너무 화려하네요. 뒷걸 볼까요? 우와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크게 켰습니다. 아마닐리스. 너무 화려합니다. 아마닐리스 꽃이 여기 네 송이가 엄마 줄기가 네 송이가 폈어요. 네 송이가 폈는데 여기 옆에 또 아들이 네 송이를 또 키우네요. 큰 딸인가 봐요. 아, 어떡해. 주중에 있는 게 또 이러지 않아요. 세상에, 아마닐리스. 이야, 죄송합니다. 아마닐리스 꽃이. 키우다가 또 1이 넘는 게 최고였네. 아, 아마닐리스 꽃. 옆에 볼까요? 이거는 완전히 정녕적인 새빨간 꽃이고요. 옆에 꽃은 약간 피. 진한 꽃이. 약간 진하게 피네요. 와, 정말 아름다운 꽃. 아마닐리스. 어머, 꽃보고 그리 보세요. 여기 또 두 송이가. 두 송이가 또 올라와요. 음, 아마닐리스. 와, 너무 화려하다. 정말 화려하네요. 와, 아마닐리스. 아, 아마닐리스. 와, 아마닐리스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아, 닐리스. 아, 이렇게. 와, 너무 예쁘죠? 아, 닐리스. 오, 너무 예쁘네요. 여기도 보세요. 봉오리가. 네. 봉오리가 네 개예요. 오, 그렇긴 한데 얼마나 예쁠까요? 아, 닐리스. 아, 정말 정말 잘해 보십니다. 아, 닐리스. 옆에도 또 찍어줘야지. 와, 너무 화려하고. 아마닐리스를 소개합니다. 흐흐흐. 고고ische움. 고고, 이제야.